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비교 충격의 엄승백입니다. 자,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.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황입니다. 렛츠고! 대장님! 그, 폭탄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. 빨리 나가시죠. 폭탄 제거만 25년째야. 먼저 나가 있어. 제자리. 내가 뭘 뽑은 거지? 이제 곧 죽는 건가? 대장님! 전 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가 있어. 가는 길이 외롭지 않구나. 자, 이 중년 남성들에게 이것과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렛츠고! 여보!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등산하니까 좋다. 성우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요. 아이, 그러게요. 저 먼저 올라가 볼 테니까 부부들끼리 천천히 즐기면서 오세요. 알겠어. 여기 나물들도 많다. 아니, 이게 뭐야, 이거? 산삼 아니야, 이거? 신밧장! 여보! 이 산삼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이거 먹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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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뽑은 거지? 여보, 오늘 밤 기대할게요. 이제 곧 죽는 건가? 여보! 나도 산삼 뽑았어! 아, 예? 아, 예? 너가 있어. 가는 길이 외롭지 않구나. 그래. 가보자. 아, 지금 남의 산삼 맛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. 아, 도둑이야. 도둑이야. 야,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아니, 미안합니다. 아니, 미안합니다. 친구끼리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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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